이강우! 일단 가자! 주서연. 생각보다 적극적이네. 그 미경이가 그러는데 여기가 요즘 제일 핫한 곳이래. 데이트 필수 코스라나? 그래. 예쁘다 예쁘다. 이리 와봐. 여기 여기 여기. 자. 하나, 둘, 셋. 오. 아 이런 데서 찍어줘야 진짜 같지. 야, 가만히 좀 있어봐.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. 내 맘이 자꾸 왜 이래. 자꾸 두근두근 떨리네. 언제부터 이래 왔던 걸까. 널 바라보면 왜 그래. 심장이 자꾸 떨리네.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너를. 바라볼 때면. 널 바라보면 왜 그래. 자. 고맙다.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.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테니까. 말만 해. 올 이강우 좀 하는데. 오늘 좋았다. 앞으로 이대로 쭉 해보자. 가. 늦었다. 어. 응. 좋았어. 좋았어. 어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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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